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의 엔딩 영어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메가스터디 캐스트 매운맛을 찍었습니다. 캐스트 매운맛이 좀 재밌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삼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서 수능을 봤을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다가 먹어가지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수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에 머물다가 끝났고요. 그리고 삼수 때는 공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수 때보다 성적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편입을 염두에 두고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N수는요 할 때마다 뭔가 경험치가 쌓인다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하게 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능은 이제 한 번 치러봤지만 N수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나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한번 캐스트를 찍어보게 되었어요. 자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모두 다일 수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작년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유로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보통 제가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너 왜 성적이 불만족스러워라고 물어보면 모의고사 때 점수랑 수능 점수랑 다르대요. 모의고사 때 점수랑 수능 점수가 다르다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약점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하지 못한 채로 수능장에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의고사 훈련을 조금 덜 충실하게 했거나 또는 더 필요했는데 못하고 갔거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능장에서 여러분 시험 쳐보니까 어때요? 사고하고 답을 체크할 시간이 전혀 없죠. 그냥 읽고 풀고 읽고 풀고 읽고 풀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준비를 조금 더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150% 정도를 준비해 가세요. 여력이 된다면 200%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정말 떨어졌을 때도 100% 원래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공부를 하자. 두 번째는 나는 수시로였는데 등급 맞추기에 실패했다. 3합 7을 맞춰야 되는데 난 8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냐면 수시모집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정신은 조금 소홀히 했거나 또는 나는 등급 커트라인이 2만 받으면 되니까 2까지만 맞춰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등급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등급을 몇 등급이다 라는 집착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지원 전략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제가 3수 때인데요. 저는 그냥 한 사이트를 참고해가지고 원서를 넣었어요. 그게 되게 지금 후회가 되는데 여러 배치표도 보고 여러 사이트도 참고하고 여러분하고 조언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지원 전략은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원 전략이 무색할 정도의 성적을 만들면 된다. 성적 상승하시면 됩니다. 그냥 1번이 그냥 전부 다 모든 걸 때려 박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게 메디컬이라서요. 메디컬이 좀 심각하죠 여러분. 올해 특히나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도에 보면 스카이를 다니는 재학생 중에 1,400명이 의대를 보겠다고, 의대를 가겠다고 튀어나왔고요. 카이스트 수험생의 40%가 메디컬을 가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기존의 N수생도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메디컬을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리는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 때는 우리가 의대 가는 수험생이 1.5%만 들어도 의대를 갔었는데 지금은 0.45% 수능 점수를 받아야 의대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치열해졌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우리가 N수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의 N수는 없다. 이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일단 실패의 원인을 뒤집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원인을 쫙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러분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은 N수생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되게 섬세하게 해요. 이 섬세하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잡을 때 아 기초부터 지금 내가 흔들렸으니까 다시 쌓겠다 생각은 좋아요. 그치만 시험 공부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니까 섬세하게 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정밀 묘사하듯이 공부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약점을 파악한 것을 빨리 메우세요. 메우기. 이게 여러분이 6평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의 60%는 성적을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40%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5점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60%의 친구들이 성적을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성적이 그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다면 금간 부분, 깨진 부분, 구멍난 부분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각 분야별로 각 영역별로 약점이 무엇인지 6평 전에 빨리 메우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월달이나 2월달부터 계속 문제만 풀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없는 문풀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다 봤고 비기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 없는 문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다 많이 풀었다라는 위로만 또는 위안만 얻을 뿐 여러분의 실력 향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분석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은 여러분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답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놔두세요. 오히려 지문 자체의 내용에 파고드세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에서는 패러덕스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 패러덕스가 전개 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와요. 아이러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구문이 있어. 이거는 갖다가 내가 좀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어. 강의 듣는 것도 좋아요. 그치만 강의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구문들이 있다. 또는 내가 어떻게 잘 모르는 또는 개념이 되게 추상적인 어떤 어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모아가지고 정리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서 그 데이터를 누적해두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슬럼프가 왔을 때 그 데이터를 딱 보면 내가 저만큼 공부했는데 해서 슬럼프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데 열심히 분석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딱 봤는데 There are differences. 아 설명 방식은 대조구나.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N수생은 멘탈이 잘 흔들려요.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N수생의 멘탈은 하반기에 흔들려요. 9평 이후.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성적 상승의 추이를 보면요. 3월부터 6평까지 쫙 올라요. 그리고 9평에서 주춤하다가 수능 때 팍 떨어져요. 이게 우리 N수생의 패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 보면 다시는 수능을 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불안해진다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면 이 불안을 없애는 게 바로 뭐냐면 노력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수은이 중독이 되면 그 물고기는 사람한테 되게 안 좋죠. 근데 물고기가 그거 아십니까? 수은이 축적되는 만큼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을 누적시켜가지고 그걸 대응해요. 상쇄시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계속 엄습할 때마다 노력으로 불안을 빨리 잠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주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실은 실패를 우리가 성공으로 뒤집는 뒤집기 기술이에요. 첫 번째, 약점을 메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한다. 음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공부에 대해서 노력으로 불안을 잠재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영어는 여백이죠. 제가 영어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봤어요. 일단 첫 번째, 듣기평가 9번에서 말렸다. 듣기 하셔야 돼요. 듣기가 전년도 대비 1.3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좀 몽롱하고 힘든 시간에 듣기평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섯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습관이나 또는 아니면 도서관이나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경우에 듣기평가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듣기평가할 때 여러분 빌런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빌런들을 상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려면 그런 소음이 또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음이 있는 곳에서 듣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쓸게요. 첫 번째 듣기평가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에서 절대적으로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할까요? 라는 뉘앙스 안에 숨어있는 말은 공부할 시간은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건데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효율적인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붙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단시간에 성적이 오르는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문항 정도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다섯 문항 정도는 이거는 기출을 분석하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문항 정도는 비기출 문제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훈련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다섯 문항씩 비기출 하루에 다섯 문항씩 기출 이렇게 해서 토탈 열 문항 6평 전까지는 이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또는 타는 커리큘럼이 있다면 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숙제는 나오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공부는 이 정도만 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수능 전날까지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약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구문이 어렵게 나오면 이 해석이 빨리 안 되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모의고사와 다르게 고3 수능은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꾹꾹 눌러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구문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는 오답을 할 때 성적이 오릅니다. 그리고 실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오답을 하실 때 다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오답을 하게 되었고 오답으로 가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놓쳐서 내가 정답으로 못 갔는지 그 미묘한 부분을 빨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N수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자, 공부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모르는 것을 하겠다. 두 번째, 문제풀이는요. 틀린 과정을 복귀하는 오답에 더 신경을 쓰겠다. 세 번째, 진도는요. 속도보다는 이해와 응용을 하겠다. 결과에 대한 태도는 결과는 지금 이건 모의고사예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결과를 보고 실망을 하는 패턴을 깨시고 결과를 보고 보완하는 패턴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긍정적인 우리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계속 악순환하시고 실망하고 뭐 또 깊이도 아주 깊은 그런 늪에 빠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슬럼프는 언제 오냐. 막판에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슬럼프가 오냐면 되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자기가 확신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확신은 노력에서 빌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수능 못 볼까 할 정도로 준비해서 가면 수능을 잘 봅니다. 여러분 그 만점자 인터뷰 보셨습니까? 만점 받을 거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 볼 거란 생각은 안 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이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늘 미뤘다. 그게 균열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타격이 와요. 그래서 공부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 뭔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것을 반드시 백업할 수 있는 날짜를 같이 확보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고민, 슬럼프에 대한 고민 친구와 나누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좋은 내용은 나누면 좋아요. 근데 나쁜 내용을 나누면 이게 전염이 돼요. 친구도 아마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조용히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다 보면 슬럼프가 어느새 그냥 사라져요. 약간 두통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슬럼프야 슬럼프야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설치고 그 다음에 또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줄 때 걔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을 때 내가 뭔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졌구나. 먹는 걸 내가 바꿨나?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규칙적인 패턴이 깨졌나? 또는 내가 너무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나? 이런 데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햇빛을 너무 안 받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선생님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의 N수 성공을 기원을 하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를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월이에요. 아직 시간 많아요.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는 달려서 성적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질 때쯤 선생님이 다시 등장해서 N수생 여러분 잘 계신가요? 하고 캐스트를 또 들고 나올게요. 다음번 캐스트를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각 과목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ye you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